좋겠어. 승희, 그만 정리하자. 그렇게 못합니다. 노경아. 저 어떻게든 아버님을 설득할 겁니다. 어머니 마음 안 좋으신 건 잘 알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승희하고 너 하루도 바람잘날 없었잖니. 인력으로 안 되는 인연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.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머니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. 노경아. 너 지금 뭐하는 거니? 제발 제가 따를 수 없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.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저 승희 포기 못합니다. 못난 저 때문에 하루도 눈물 마를 날 없었던 승희예요.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저요. 사람도 아니에요. 노경아. 어머니. 저 좀 도와주세요. 뭐라고? 어머니도 엄연한 혼주시잖아요. 파워만은 막아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드려야 하는 제가 스스로도 너무 원망스럽습니다. 어쩔 도리가 없네요. 어머니 도와주세요. 오고 다니엘. 네. 어머니. 5 5 5 5 5 5 5 5 6 약혼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 아니예요 하늘이 그게 강 부장한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해 아니 부모도 모르는 고아 주제 엉방송이 지금 누굴랑 봐? 여보세요? 예 김 실장님 하늘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? 아니 이력서에 적힌 고아원을 못 찾는다뇨? 망한 거에요? 뭐라구요? 그런 고아원 자체가 없다고요? 강 부장님 약혼 하신다면서요? 축하해요 남들은 꽁뜨신 닭이라던데 강 부장님은 닭이 아니라 봉황을 잡으셨네요? 무슨 뜻이야? 승희한테 차 있고 연홍씨를 잡았으니까요 평화건설 외동따리면 거의 횡재한 거잖아요 빈정되지마 강 부장님 승희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? 옛날에 말구요 지금도 쭉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가서 사무실 짐이나 싸 왜 말을 돌리고 그러세요? 승희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묻잖아요 그 입 다물어 아니면 아니지 왜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? 강 부장님 덥지 않게 승희한텐 제가 잘 전해줄게요 저거 봐 저 인간 아직도 승희 좋아하는 거 맞다니까 승희 좀 바꿔줘 봐 엄마 승희는 와 왜는 할 말이 있어서 그러지 승희 지금 없다 바람 쐬라고 어디 멀리 보냈다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? 뭔 일인데 그라노 너희 언니 지금 머리에 억수로 복잡할까네 별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해라 승희한테 무슨 일 있어? 너희 아버지가 변덕을 부리갖고 안전하고 자고